예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이저 스케일을 메트로놈에 맞춰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포인트는 왼손이 한 음을 연주하고 다음 음을 연주할 때까지 앞에 음을 유지해 주는 거 그리고 오른손이 다운과 업을 교차로 연주하는 얼터네이트 피킹을 유지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연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트로놈 템포는 60 으로 설정했습니다. 준비 시작 4노트 그룹핑 상행입니다. 컷 4노트 그룹핑을 브로놈의 전용 보고 1부분 조조 4노트 그룹핑 하행입니다. 4노트 그룹핑 하행입니다. 4노트 그룹핑 상하행입니다. 4노트 그룹핑 하행입니다. 4노트 그룹핑 하행입니다. 4노트 그룹핑 하행입니다. 4노트 그룹핑 하행입니다. 3도 패턴 상행입니다. 4노트 그룹핑 하행입니다. 3도 패턴의 하행입니다. 4노트 그룹핑 하행입니다. 3도 패턴 상하행입니다. 4노트 그룹핑 하행입니다. 3도 패턴 상하행입니다. 4노트 그룹핑 하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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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 패턴의 상행입니다. 5도 패턴의 하행입니다. 5도 패턴의 상하행입니다. 5도 패턴의 하상행입니다. 6도 패턴의 상행입니다. 6도 패턴의 하행입니다. 6도 패턴의 상하행입니다. 6도 패턴의 하상행입니다. 이상으로 연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